여러분, 뭔가 그래도 도전이란 걸 시즌 못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놀아간다 좋다. 저희들한테 모락상 아무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밤은 신나게, 미치게 한 번 놀아본다. 알겠다? 네! 이렇게 놀 수 있겠어? 알겠다? 네! 좋았어! 오후 늘릴 시간 동안 벅쌤 봉사를 통해 마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반갑습니다! 레크레이션을 통한 추억 쌓기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모두들 준비됐습니다! 시작! 선빈입니다! 탐방 시작! 최 representa! 덕 Sold! 황구 이 쯤에 찍어야 합니다. 그런 게요. 이제, 한 번 더 볼게요. 들어왔습니다. 아니, 그럼 더 deep fall! 태어나! 우리는 안에서 볼 수 있었다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